본격적으로 요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 감찰을 직접 한다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윤석열이 희한하게 한동안 앞에 서면 원칙도 무너지고 한없이 강견 검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갑자기 사람이 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엊그저께는 강제 소환을 하는 방식의 수사는 지향해야 한다. 내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여태까지 자기가 검사청 대안해도 되구나. 자기가 맨날 끌고 와놓고 맨날 붙잡아 와놓고. 한동훈 검사장이랑 윤석열 총장이 되게 바른 말을 했어요.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재판을 받으면서 유무죄가 가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조국 장관 정영진 교수님 사건 때 자기네 수사상황 피사주 공포 막 하면서 이미 언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놨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한동훈은 보세요. 얼마 전까지 한동훈이라고 말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여기서야 원래 실명제니까. 여기 실명제입니다. 우리가 막 갔지만 우리도 사실 부담스러워가지고 한동훈이라는 말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결국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할 때 하니까 우리가 에이 그나마 찌르자 라고 해서 확 질렀고 한동훈이 스스로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 압수수색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깠어요. 그때 깠어요. 그때는 사실 이름을 안 까면 웃겼던 게 부상고검 차장검사 한 명인데 그거를 안 깔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고검 차장검사장 검사인 검사장 A씨 이렇게 나왔으니까 야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난리 칠 때 흔히 직장인들끼리 대화방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인데요. 어떤 직장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죠. 서로 오피스 와이프 관계로 남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 남자도 많습니다. 둘이 파트너이긴 하지만 와이프 관계는 아니죠.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닌데 같이 오래 일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놨으면 서로의 단점도 잘 알고 어쩔 수 없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른말들을 하잖아요. 그전까지 자기가 시켰던 게 자기 했던 행동들이 모두 무너지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요. 그럴 때 우리 입으로 똥 싸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는 짓이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영장 함부로 날려서 70여 건이 넘는 영장을 집어넣어서 찾아낸 게 엉뚱한 PC 증거로 인정해도 힘든 공용 PC에서 나왔다는 걸 흘리고 미디어가 지금 욕을 먹게끔 하고 그러고 났었는데 지금 와서 재판에서 가려야 된다. 이건 진짜 지나가던 사람들만 들어도 웃을 얘기죠. 김태환 기자님 이거 좀 하나 얘기해 주시면 내가 궁금한 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검 인권위에서도 인건부에서도 하고 서울중앙지검 세 군데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 트랙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중앙지검 인권 그리고 인건부랑 그리고 대검 감찰부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론은 법무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오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게 중앙지검이나 대검 감찰부나 다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했다라는 것은 더 한동으로 전보 발용 내고 인사 조치 듣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 자꾸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추미애가 제대로... 내가 한 칼 날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는 거니까 니들은 손 떼려면 떼도 좋아? 이 얘기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리 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법무부가 계속 쭉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법무부가 모든 칼을 씌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석열 총장이 굉장히 외통수에 놓인 게 지금 와서 감찰을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지위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는 게 된 거고 확명이 되는 거고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럴 때는 못하게 막았다고요. 그러면서 한동수 부장에 대해서 확명을 하네 어쩌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지권을 가진 법무부에서 발동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항명을 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야말로 지금 또 똑같은 상황으로 욕을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상황을 만든 게 추미애 장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추미애 장관은 이 상황까지 올 때까지 계속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까부나 보자 계속 놔뒀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장관이 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발동을 해서 오히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발을 외통세 관련 프로그램 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힘을 많이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제는 보면 선거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 구성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잖아요. 법사위를 먼저 민주당이 딱 차지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근데 그 무렵만 했어도 그 장관이 어떤 게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이상하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 얘기 법사위가 끝이 나아버린 상태에서 이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로부터 상당히 이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조금 아쉬운 게 법사위에 나갔을 때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이랑 순치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성기원 의원님한테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물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온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이미 이제 외통수로 밀어놓은 단계였고 이제 공개만 하면 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성기원이 오바했네. 약간 너무 공격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같은 당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너무 몰아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지를 확실히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사위에서 만약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하게 되면 공은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오랜만에 얼굴 붙여주고 추미애가 뭐하고 있었지 하는데 초선위원한테 가서 사실은 윤석열이 이렇게 했었다. 그 사이에 제대로 지도하겠다고 나갔기 때문에 나도 대선주작감으로 있어 라는 존재감을 뿜뿜할 수 있었던 것도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조치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 판사이기 때문에 자기 출신에 맞춰서 증거가 확보되거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리는 조치를 한 거다. 그렇죠. 그동안 공인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검찰이 검찰은 딱 추미애 장관이 말할 때 뭐가 아클레이스 근인지 계속 보아온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지금 피의자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그렇죠. 피의자 전환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는 오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들은 조사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조사는 법무부에 보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전환될 당시에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윤석열 총장,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장회의를 통해서 그것도 꼼수였잖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부장회의에서 잡음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부장회의에서 우리는 수사심의 전문자문단, 수사전문자문단을 소집한다는 결정 안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좀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사자문 대검 참모회의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검 참모회의, 부장, 대검 부장들 회의들은 다 검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참모들 회의를 여는데 윤 총장이 대검 참모회의에 일임을 하고 구본선 대검 차장이 총괄을 해서 직접 회의를 통해서 지휘하라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회의를 딱 붙였더니 견해를, 검사장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래요. 약간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들은.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아, 이거 그거는 여는 거 아니죠. 라고 명백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거죠. 결론이 나오지 않고 대충 말하길 되게 주저합니다. 경과보고를 했는데 경과보고 하자마자 바로 야, 그 열어버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딴 데 외부에다가 얘기하기로는 이 부장회의 거쳐서 그거 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부장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소. 윤석열이가 독단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얘기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중앙지검은 한동훈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한동훈, 윤석열 따로 대검 참모진 따로 중앙지검 따로 각각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부류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굉장히 이 방송은요. 아무데나 치고 들어오면 돼요. 할 얘기 있으면. 윤석열이 굉장히 3연초가인 게 중앙지검장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 이성임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사람은 아니에요. 금명한 건. 그렇죠. 감찰부장 자체는 조국 장관이 임명하고 나갔고 어떻게 감찰부, 중앙지검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자체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딴 데 시켜서 알아서 하거든요. 감찰부 지시해라 그러면 명분이 있고 감찰리 지금 수사에 나섰으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그럼 끝난 사항인데 감찰부가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감찰했다가 한동훈이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신 있고 원칙지휘자, 강건검사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날 감찰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날 그날이 진짜 난리가 났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찰에 착수했고 전보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2시에 공수처, 공청회가 있었어요. 공수처 공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나를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고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검찰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 오전 10시쯤에 감찰 착수를 한다고 난 이후에 바로 근데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또 우리는 서민범, 서민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서민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약간 대검하고는 선을 좀 거리를 감을 두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검의 행보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앙지검은 우리는 그것보다 민생이 더 중요한데 민생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사범들이나 도박사범들 잡으라고 하니까 중앙지검은 서민경제에 바로 응답하는 얘기였는데 아직도 윤석열과 자기 밑에 대검 이쪽은 아직도 선거사범 잡느니 조국수가 여기에 오륜하고 있으니까 지금 암호 엇박자죠, 지금. 많이 엇박자죠. 근데 그나마 구본선 차장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본선 차장검사가 저는 그분을 화위부동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동화되지는 않으나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 충분히 보좌를, 최선을 다해 보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보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벌써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을 텐데 그 사람이니까 그동안 잘 보좌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대검발 언론플레이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구본선 차장검사 손길이에요. 원래 그 대검 대변인도 오래 했거든요. 좋은 얘기로요. 직설적으로 좋은 새끼야 나쁜 새끼야. 검사요. 검사. 그냥 검사예요. 이분이 저희가 이미 한 번 저희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한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의정부지검장이었거든요. 윤석열 장모 사건을 뭉개고 있던. 그래서 사실 검찰주의자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냥 전형적인 검찰주의자고 안에서 좀 심마인 놓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해도 좀 안에 조직 감싸고 감싸주고 살림살이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네요. 살림살이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고 이분은 저기 그 부인이 언론사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되게 또 누구죠? 여기는 실명제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면 실명은 제가 얘기할게요. YTN이에요. YTN 좀 써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YTN. 제가 얘기할게요.